존스미턴 1724년 6월 8일에서 1792년 10월 28일 영국의 토목기사 영국 해협에 있는 에디스톤 등대의 건설자로 유명하다. 이 등대의 건축에서 오늘날 시멘트의 제조법을 처음 선보이기도 했다. 증기기관과 교량, 온하의 건설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. 요쿠셔주 오스토프 출생 기계공장에서 일한 후 자력으로 공장을 설립하여 항해 천문용구를 제작하는 한편 1753년 기계에 관한 논문을 왕립학회에 보고하여 회원으로 선출되었다. 영국 해협에 에디스톤 등대를 세운 것으로 유명하다. 이 등대는 1689년 플리머상 앞바다 약 21km의 해상 암석 위에 건설되었으나 폭풍으로 붕괴, 소멸되고 그 후 재건되었으나 다시 화재로 소실되었기 때문에 1759년 스미터니 튼튼한 석주 건축으로 재건하였다. 그때 접합제로서 점토와 석회를 구운 시멘트를 구한 로만 시멘트로 명명한 것이 오늘의 시멘트 제조법의 기초가 되었다. 이 밖에도 증기기관의 계량, 교량, 온하의 건설에도 공적이 크다. 동력으로서의 풍력, 수력의 실험적 연구원 익스페리멘털 엔콰이리 컨서닝 더 내추럴 파워즈 오브 워터 앤드 와인드 투턴 밀즈로 왕립학회의 코플리상을 받았다.